용찬우 용찬우는 자신이 니체의 환생이며 네요이며 황제라고 주장합니다. 재미를 위한 컨셉이라고 보고 웃어넘기기는 힘듭니다. 전문가 행세를 하고 남들을 조롱하면서 온갖 분야를 들쑤시고 다녔을 뿐 아니라 이런 식의 언행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썰을 풀면서 성공파리를 해서 돈을 꽤나 많이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용찬우의 행태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즘적 과대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성공파리의 일종인 용찬우식 끌어당김의 법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설이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용찬우가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에 과대망상형 성공파리가 자신에게 잘 들어맞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용찬우는 성공한 사람들의 소비 패턴만 흉내내고 그들의 노력은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이런 면에서 용찬우식 성공파리는 그냥 성공을 믿기만 하면 우주의 기운이 다 도와준다는 식의 행운영 끌어당김의 법칙보다는 덜 망상적입니다. 그런데 성공파리의 주된 고객층은 지적으로 평범하거나 열등한 사람들일 겁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어설픈 성공파리에 잘 속지 않습니다. 문제는 열등한 사람일수록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용찬우는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된 고객층에게 너는 죽어라 노력해도 황제가 될 수는 없어 라고 쓸디 쓴 진짜 레드필을 나누어준다면 성공파리로 돈을 벌기 힘듭니다. 진성 찐따들에게도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겁나게 달달한 블루필이 필요합니다. 자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 역대급 재능을 장착하고 있다고 근거도 없이 믿으라고 용찬우는 고객들에게 역설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믿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외적 근거 또는 객관적 근거는 무시해야 하며 그 대신 내적 근거, 내면의 목소리, 영혼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용찬우에 따르면 외적 근거에 의존하는 것은 NPC, 즉 좀비같이 남들을 무작정 따라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외적 근거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NPC에서 주체적인 인간으로 변태할 수 있다는 겁니다. IQ, 수능, 대외 성적, 주변 사람들의 평가, 전문가들의 평가 같은 것들이 외적 기준입니다. 이런 외적 기준에서는 남들과의 비교가 빠질 수 없는데, 용찬우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역설합니다. 남들 또는 외적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은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것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용찬우의 말에 넘어가서 돈을 바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수파를 역행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상식을 깨는 천재일 수도 있지만, 상식도 모르는 바보일 수도 있습니다. 도마에 오른 상식이 인류의 축적된 지혜를 반영하는 탄탄한 상식인지, 시대의 한계를 반영하는 부실한 상식인지 따져야 합니다. 또한 어떤 상식의 어떤 측면이 진리를 어느 정도나 반영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19세기까지 물리학계를 지배했던 뉴턴 물리학은 대단히 강력한 이론이라는 면에서 탄탄한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 물리학에 비해 열등한 이론이라는 면에서는 부실한 상식이었습니다. 용찬우는 용천지 신도들에게 외적 기준, 객관적 기준, 다수가 받아들이는 상식의 장단점을 차분히 따지기보다는 깡그리 무시하라고 설교합니다. 예컨대 용찬우는 수능시험에는 가치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기준들을 거부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것도 거부한다면 자신이 어느 정도 우월한지 알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외적 기준도 남들과의 비교도 완전히 배제한 내적 기준은 지극히 공허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 공허한 기준 덕분에 용천지 신도들은 수능 점수가 하위권일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가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은 특출한 사람이라 노력만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용찬우식 NPC론 또는 주체사상 덕분에 찐따들도 망상 속에서 알파로 변신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과대망상적 희망파리가 용찬우식 성공파리의 핵심적인 사기 포인트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 magnitude 977ila 천 나 나 나 소 나 나